70에 우퍼, 위점 30에, 5퍼, 4퍼, 012, 22성, 루즈 컨트롤, 머신바퀴, 장착 갑니다! 5만 달성! 뭐지? 4만 5형이 어떻게 7만 제로를 이겨요? 뭔놀이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식을 뚫기 위해서 4만 5형이 이제 5만 5형을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4만 5형은 7만 제로보다는 안 세지만, 5만 5형은 7만 제로보다 세다. 랩빵감 지금 좀 심해요, 지금. 줄테도 5만 먹자다, 이제. 와, 줄테도 5만 천 되네. 먹자가 도핑을 왜 해요? 기분 내는 거죠, 기분. 한 잔 해야겠다. 익스트림 레드 한 잔. 맛있구만.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오, 나도 델트 간다. 근데 왜 이게 델트 올라갔지? 올라갔는데, 이거? 델트 간게. 오, 미친. 나이스, 오, 다행이다. 넘어갔네요. 와, 2패부터는 랩빵감 들어갑니다. 얘 심하다. 쩨어요. 와, 나도 100억 보인다. 어, 역시 사기 캐릭. 5만 찍었습니다, 5만. 100억, 100억. 오케이. 와, 이거 뭐야, 뭐야. 바로 넘어갈 수 있어. 100억, 100억. 왼쪽으로 살짝. 왼쪽도 큰 발판 있긴 해요. 퀸. 후진. 오, 다행이고. 오, 3패성 딜을 절대 안 들어갔나. 역시. 반감이 너무 심해. 왼쪽 큰 발판. 밀어줘. 미안, 때려. 곧 4패.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반감 후염 극딜 가보자. 우와, 나이스. 너무 아파. 와, 이거 킬 수가 없다. 딜 더 넣을 거야. 오, 나이스. 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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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와, 된 반감 너무 심해. 초노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생하셨습니다. 다들 메이플 세계 지켜주세요. 저 대신에. 저는 먼저 칼내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서 찍어가십니까? 어디 세계도 메이플 세계만 맞지 않을까요? 담덕될 수가 없군요. 명운이는 언제 능지 상승할까? 나 오늘 룩험마 끼었는데 뭔 소리 나는 쭉 가야지. 나는 능지 하락이지 오늘 이제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은 3회차. 폭군 매그너스 흔적 플러스 편링까지 가져왔습니다. 다음달이 이제 수호니까 1차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번째 해방 이거를 또 보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띠고니 오시다가 벌써 이제 매그너스를 잡고 윙마스터 하드 수호의 잔상을 격파를 해라입니다. 뭐 쉽죠? 포용이 지금 5번째 찍고 지금 블랙하트 있으니까 길드 스킬 없이 지금 자버프로 한번 갔다오자. 너무 쉬운데 한 손으로고? 아, 한 손 절대 불가능이지. 자,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해방 퀘스트로 들어왔군요. 여기서 최종 데미지 20% 줄어든 페널티가 있지만 길드 스킬 굳이 안 쓰고 가겠습니다. 왜 와이? 카우서스가 이따가 영탈으로 갑니다. 공따니깨서 우리 또 서블레즈 신 로컴마 22성 달았고요. 초과 윗잠, 밑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엠블렘 에디를 공공크로 바꿨습니다. 갑니다. 자, 최종 데미지 20% 감소된 상태에서 1페이지 30, 원초컷! 그란디스 여신 축복, 오케이. 다음 여기서 바로 바인드 가자, 오케이. 사브리 바인드 하고 엘투사 2단계에다가 엠버링크, 시드링, 거자! 아, 밀격 피해주고 조심, 조심. 자, 밀격 피해주고 받자! 쳐주면은 2페이지 마무리! 까지! 개피! 오케이, 컷!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축제부! 어, 텔레포트 문 깔아줍니다. 자, 밀격 한번 유도하고 나비콤만 한번 닦아주고요. 다시 이거는 축제부 돌아가서 미세란별! 앞에서 흡성어를 맞게 밀격 유도 한번 해주고 한번 더 오려고 할 때 여기서 멸암으로, 오케이. 자, 일로 들어와! 니가 있을 곳은 여기다! 일로와, 이거 수홀 집 만들어줬습니다. 오케이, 테마 한번 닦고 그리고 이거는 안행으로 지우고 오른쪽을 텔퍼하면서 안행으로 지우고 위로 올라가고 자, 극팅합니다! 오, 태양이 너무 높아! 야하! 이걸 보라 고치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됐냐? 시드링을 잠깐 스위치 한번 해주고 시드링을 써준 다음에 여기서 한 대만 더 때리고 VF1 버플링으로 뻗다! 오케이, 시드링 두 개 쓰기 나이스! 쿠오도 무작킬을 쓰네, 이 자식! 우와! 나이스! 와, 살았다 이거! 아멘 발통시켜서 살았다! 역시 이 똥피하게 보수에서 다크사이트는 너무 좋은 유틸이야! 자, 가자 여러분들! 그 뒤에 갑니다! 와우! 이것이 이것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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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우! 뭐해! 하하하! 아이고! 난리났네! 아이씨!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최종 데미지 20% 감소한 우리 푸키의 호영 가져서 길드 스킨 없는 솔플 완료했습니다! 와, 전부 봅시다! 군신부 역시 폭범고스가 아니어서 92억! 결혼하신 112억! 산령소환 118억! 와, 좀 더 또 세울 수 있겠구만! 여러분들! 한주의 시작이죠! 한주의 시작! 카오서스크 솔플 이거 못참지! 카오서스크 풀데카 2만원! 카오서스크 풀데카 2만원! 카오서스크 풀데카 2만원! 카오서스크 풀데카 2만원! 가자! 자, 이제 길드 스킨으로 온! 호영 오지게 쓰였어! 와, 6천만이다! 스궁 미쳤다! 야, 호영도 솔플 하드윈이 되겠는데 이거 루칸만 껴가지고 한영소환! 오케이! 방모부 쳐주고 구혈축 써주고 자, 호영 진신보드 그틸! 이거지! 포스폰 보스! 요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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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략 미쳤다! 뭐야! 어어? 루칸만 맞췄을 뿐인데! 뭐야! 쏘바 20초! 아니! 싫어하네! 잠깐만! 나 자동회복 안켰다! 그러고 보니까 자동회복! 오케이! 호테라! 자동회복! 나이스! 스위치 완료했고 여기다가 스위치 완료 깔고 이거 물린다! 괴물들한테 물린다! 목울도 안아치고 공부로 탈출해버리기 자, 올라가주고 오케이! 와류랑 리레링이랑 교육족이랑 가자! 33조 시작! 와! 33조 51조 길 좀 더 넣자! 와! 야! 미쳤네! 잠깐만! 아니! 스펙업을 해주면! 그에 그냥 이제 보답하듯이! 어! 스펙업했어? 나 존나 세질게! 딱 이런 느낌이야! 어! 뭐해! 와! 흘러 빠졌네! 탈출! 오케이! 하.... 홀룰룰루룰! 홀룰루룰! 홀룰룰루! 와! 내 호영 진짜 날아오는 거 미쳤다! 시청자 근존 개꿀잼이야! 재미 개접힘라니까 이게! 스펙업은 버스트에 확집한거지만 리 Arikhts도 이쁘게 나왔는데 아신네! 하하! 아이고! 어! 야 이게, 아!! 내 불닛 거베이션 내 돈! 일부러 공포받고 손행위 소환이 났으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버텼다가 수영이 잡혀준 척하면서 수나기 잡혀준 척하면서 feat okay 어 잠깐만 엉う cartridge 보여줘 가자 후rien 가우스那 creatures 클리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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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근데 여러분 이번에 구독 João스 플업 하고 보게 지루습니다 그냥 술풀 뚝 kat pay bot 와 분신부 216억 괴로운 간식 264억 산령소환 271억 이제 200억대 나오네 아! 아케인풋을 아예 안찍었네 어쩜 이게 남더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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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단 풀핀 만들고 빨갱이면 죽여야겠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 어째 이거 바뀌어요 모자 바뀌어요 왜 안 끝나지? 자 바뀌었죠? 아니아니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어 바뀌었지? 오케이 자 레투더 2단계에 빠다 아니 레투더 조나세네 카피도 전살이다 마도서를 먹어보러 갑시다 호영 드디어 하드웰 솔풀 도전 자 일단 다 피하면서 철커띨레스코 오케이 녹였고 바로바로 반대봐 안돼 아 일단 몽류돈을 씌웠어 아 까비까비 이거 흡성화류 반대편에 깔아 놓으면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파나봐 자 그럼 일단 흡성화류를 깔아 놓고 반대방에서 흡성화류를 회수하면 돼요 어떻게 되나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위에나 아래에서 올라온다 이제 어 아래에서 올랐다 아래에서 자 회수했고 자 가보자 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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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고 오케이 그때 드갑니다 틀렸고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거울 반전 와 극딜 한번 해 오케이 좋아 좋아 평균도 한번 보자 이거는 평균은 전분 한번 봐야지 아 극딜 한번 더 써야될 것 같긴 한데 아니 뭐해 야 잠깐만 야 내 도어 어디였어 아하 이거를 일단 분담 평균 나름 잘 나오네 와 너무 아파 아 개팍세네 진짜 아 아 아 자 자 드가 보자 여러분들 3페이입니다 왔다 오 오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오 오 오 오 아 짠! 이번엔 뭐야 몬델이야! 반 피했구요 좀 더 줘! 햄버링크 족받다 족받다! 가자! 빰 이거비 ㅋㅋㅋㅋㅋㅋ 흐으으으으응 행복을 찾았다 행복을 찾아 떠난 여행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어 어? 3 호영이다 진짜 와아 일라가 깨서 먹을 수 밖에 없구만 됐어 가만히 아! 가만히 아주 위대선 좀 미숙하구만 어 이거 지워야 된대 이거 이거 한 번 지우가야 돼 나이스 지웠고 가만히! 와아 뭐해 오케이 오늘 좋아 x2 독조세요 자 독 좋죠? 오케이 지금이다! 가자 레트라 2단계 빠따 캬 호영 하드의 소프 클리어 지웠습니다 와아 야 생각해보니 너무 쉬운데 이게 3패가 난이도가 더 쉬워진게 독 때문에 초전대비지가 100% 오르니까 극대 시너지 맞는 직업들이 진짜 미쳤다 와아 랑이 들어가 일단 해방은 뭐? 카인무기 떴다고? 어디? 어딨어? 오 얘 진짜 나와 야 카인무기 떴다 하하하하 카인무기 득템 잘 놀고 봐 오우 아 이게 행매다 우리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카인무기까지 와 맛있게 먹었네 맛있게 먹었어 전문 볼까요? 괴럭난신 분신부 30석 525원 와 진짜 이거 다 아이템 진짜 맞출 수 있게 도움이 문장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이야 호영도 윌 버스기사 일단 운전면허증 이제 싹 한번 해버렸고요 하하 이게 직업이지 어 이게 직업이지 야 우리 제로 진짜 어떡하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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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